자, 저쪽에서 4번 아이언을 친게 여기 언절들 맞구요 떳다굳다굳 굴러가지고 지금 프린지 근처에 있어요 자, 수직인 프로님의 벙커샷 좀 부담스러운 거리죠 어, 잘 쳤어요! 아우! 그래도 잘 세웠어요 요게 내꺼구만? 여기 있네요 야, 이것도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볼 마크! 아우! 아우! 오오오오 오샤 아 저까지 잘 갔네요 아 살짝 왼쪽이 더 좋았을텐데 거의 뭐 오케이 거린다 오케이 거린다 최길로인이면 퍼터로 했고요 짧네요 조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어렵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펀니어마크 야 이거 나이가 어떻게 된거야? 똑바로 나 양쪽에서 치우고 있어 여기 돌아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굿샷 요기사님이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요 한 번 더 그게 제일 무섭다 구멍이 시커메가지고 구멍이 시커메가지고 오이씨 감사합니다 오이씨 이제 접기 시작하네 이제 좀 접기 시작합니다 접기 시작하고 있어요 간신히 파했네요 나이스 6번을 파슬입니다 파슬이고 150m 정도 되는 파슬입니다 눈뽕샷 저 조명이 눈뽕이네요 조명이 눈뽕이야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고 좌우에 벙커가 우시무시하죠 저는 그린의 우측 끝을 보고 치겠습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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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제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깝네요 근데 이런건 동영상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몇 미터에요? 145mm 오호 니어 시 Mass 이거 좋다 돌아온다 안 돌았어요 봉코 봉코 넘어갔어요 봉코 넘어갔어? 네 저기 카칩길까지 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가? 니어를 피해서 8번인데? 너무 많이 나갔어 우리? 저 완전 넘어간게 아니고 살짝으로 많이 나갔네요 끝쯤에 있어요 니어 아니야 니어? 니어 임팩이 좋았어요 임팩만 좋았어요 야 의도적으로 걸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는데도 똑바로 가네 실수 아닌가요? 똑바로 가요 자 니어 아직 남아있어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따라오네요 이거 좋다 어떻게 해 어? 올라가는거가 더 길었어 벙커에 있어요 벙커 들어갔어요? 아 여기 캠코더로 딱 보이네요 벙커에 있네요 아 땡겨갔어요? 벙커에 있어요 벙커에 벙커 중간쯤에 있어요 오늘 수지 김프로님 벙커 참 무지하게 치네요 어? 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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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습니다 니어 올 감사합니다 올 야 저 니어를 하네 잘해야지 가사 뵐게요 지금 살짝 길어서 탈봉이 왜 이렇게 많아가죠? 이런데는 프린지는 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피칭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거리는 네모한데요 좀 내리막이 있네요 내리막이 한번 보면 저쪽에서 이렇게 저쪽에서 흐르니까 약간 우측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경사가 어떻게 돼요? 이쪽에서? 좌측이 좀 높아요? 네 이러면은 이거가 다음엔 에듀왕이야 네 가서 나이스 오 잘 갔어요 오 오 잘 갔어요 웨지로 시필이 잘 걸려서 잘 갔습니다 네 뭐 여튼 뭐 니어를 먹느냐 못 먹느냐 이 차인데 지금 이 내리막이라 내리막이 지금 이슬이 있어서 최길로이님이 리어를 하느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네 잘 잘했는데 엉뚱한 데로 치고 있죠 네 이거는 니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엉뚱한 데로 쳤어요 아 못늦게 따져봤어 니어는 없다면요 너면 뉘어요 느세요 누가 뭐래요 너면 뉘오 니어 니어 요 없네요 똑바로 오케이 아이고 이거 돈이다 이거 돈이다 아 힘들어 아깝네 오기랬네 아 이건 또 길어요 마크 자 오기사님 아 이것도 아깝네요 오케이 자 일단 배터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치기 전에 자 지금 팝파이브인데 조금 서비스 홀이네요 453m인데 서비스 홀이 아니에요 지금 언덕이에요 그래서 좀 까다롭긴 합니다 계속 살짝 살짝 왼쪽으로 가니까 아 오른쪽으로 밀리니까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하고 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굿샷 굿샷 아 좋다 아 아 아 아 아 이게 제일 짜구나 아 너 버리면 안되는 테지 털 달린 거 안 보인다 아 몰라 아 아 이게 잘 안 꼽혀 이게 땅이 연해서 딱 놓고 좋아 좋아 좋았어 어 딱 나 무슨 소리 났어 아 근데 야면증은 못해 저 힘이 없다 힘이 없어 네 아 아 이 서비스에서 이러면 안되지 아 이게 장비가 기네 잔디가 길어서 짜증나요 잘 안 꼽혀 내 채 들고 쳤어 아 안 꼽혀 안 꼽혀 아 너무 쑥 부러가 쇼티가 돼 롱티가 쇼티가 돼 대충 걸쳐 놓고 쳤어요 아 이제 기운이 빠지니까 공이 안 맞네요 아 여기서 벌써 몇 번 또 암 잡다 이러나도 해야 되니까 하하 하하 자 아무튼 뭐 맞는 소리 났으니까 튀어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또 카트 방면입니다 카트 방면 자 밧데리는 부족하고 홀은 아직 3개 남았고 아이고 이건 뭐 이쪽이네요 자 최균로 인해 빨리 치세요 밧데리 없어요 밧데리가 없어요 아 벌써 쳤어요 안 쳤어요 뭐하는 거야 지금 공은 있니? 쇼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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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중티야 중티 빨리 치세요 빨리 3과 4분에 어 좋아 한 번에 올렸어요 아 아 좋아요 어허 아 절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쪽에 있던 공을 그린이 안보여서 오버나연으로 짧게 잡고 페이드로 굴려서 뺐습니다 지금 오비사님하고 수진이 프로님 저희 계시고 야 이게 서비스 홀에서 이러면 안되거든요 일단은 클럽을 넣구요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갔어요 네 타고 가야 되겠다 하하하하 체력을 비축해야 돼 타고 가실거죠 툭툭 툭툭 가주세요 저기 걸어오라 하하하하 쟤는 쟤는 살 좀 빼야돼 하하하하 자 그래서 거의 지금 여기가 200인데 제가 한 100은 여기서 100은 더 나갔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낮게 많이 갔어요 저쪽으로 하하하하 그래서 이런데는 아 근데 많이 남았었네 자 한번 어 이거 무슨 공이야? 캘로웨이 캘로웨이 이건 막공인데? 오 크롬소프트야 주말에 너나 했어 캘로웨이 크롬소프트 니꺼 맞냐? 공있냐? 공있냐? 공하나 주웠어요 이건 또 누구꺼야? 아 제공이 여기있네요 자 거리는 150 6번 치겠습니다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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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언 약간 수리지인데요 앞으로 좀 빼놓고 칠게요 7번 치면 될 것 같아 조용히 만들게 마셔내 endo 4번 6번 주세요 6번 이에 4 4 4 4 4 4 5 5 5 5 5 5 5 5 1 5 5 좋아 결과가 아주 좋아요 저는 카트를 타고 하십시오 카트를 타고 가야 돼 튀겨서 에 핀 까지 가까이 붙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버리 찬스 같은데 책 일로 인해 치고 있구요 아 아 칠 줄 알았어 빈스잉이었어 으 어 잘 맞췄어요 잘 맞췄습니다 오 아 어 저기 공이 하나 있는데 프린지에 저게 누구 공이지 나 타고 가야지 저거는 저 프린지에 있는 볼은 수리김 프로님의 볼이 아닌가 싶네요 풀어줄거에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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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튀어 올라갔어요 왜그래요 앞에 떨어졌어 앞에 안 떨어졌다니까 뒤로 넘어와도 아 탕탕하고 핀 옆에 있을거야 바로 옆에 있잖아 저기 사랑의 말이야 아 아 창시로 그래 보여요 창시로 직접 몸소 보이죠 아 좀 더 갔어야 되는데 괜찮네 에이 저기 다 있네요 저는 퍼터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내 홀마다 벙커 다 들어가면 또다기 50도 벙커샷 벙커 사냥꾼 벙커 사냥꾼 벙커 사냥꾼 저는 버디 사냥꾼 벙커샷 아 이게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아깝다 벙커샷 이거 얼마나 좋아요 벙커샷 지나고 계속 찍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벙커샷 여긴 괜찮네요 대략 한 20 20 한 2, 3m 정도 되는 벙커샷입니다 뭐 이 수익인 프로는 벙커샷 차라니까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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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또 프린지 거든요 우리 오이사님은 약간 플롭샷 비슷하게 볼을 치기 때문에 와 이 먼지가 벙커가 벙커샷 벙커샷 미세먼지가 벙커샷 미세먼지의 주범이군요 벙커로 없애압니다 고리 상에 벙커로 없애야되요 이게 그렇죠. 저기서는 저 크롭을 치면 안됩니다. 지금 들고 있는게 뭐죠? 여기 프린지거든요. 뭐야? 자기 자랑하는 거구만? 낼 수 있었는데 못났다 이거지? 꺼져있어. 빨리 치워주세요. 볼을 치우든지 오케이를 받든지 빨리 하세요. 오케오케. 귀찮으니까 오케이줍니다. 이게 여기서 샌들을 치면 안돼요. 피칭 같은걸로? 그러면 피칭 같은걸로 약간 오르막이니까 툭 쳐가지고 쑥 가게 만들어야 돼요. 열 발짝. 열 걸음. 열 걸음. 어 여기가 방향이 어떻게 되지?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10 풀샷은 나오지 않게 해달라. 그래서 지금 라이를 보기가 힘들어요. 여기가 어떻게 돼요? 방향이? 그냥 똑바로? 좌측이요 약간. 좌측이요? 네. 오르막이요. 열 발. 마크. 마크. 감사합니다. 자 8번홀입니다. 175m. 100번 Mond 응원하시기 하예요. blanc. 연 acknowledわか는 barrier. chimian. 그렇죠. lichkeit. gad. 홍. ỏ. 양쪽. posit. 오 올라갔다 살짝 약간 뒷땅 찼는데 살짝 올라간다 미야 야 그 방향은 맞네 그쪽 보고 쳤는데 아 올라갔네요 딱 거기 보고 쳤는데 진짜 거기 갔네 아 뒷땅 쳐서 그래 자 아무튼 니어입니다 무진장 먼 니어 한 20미터쯤 남은 것 같아요 자 밧데리가 없기 때문에 요거 티셔츠를 하고 마무리하고요 한 4시간 나올 것 같습니다 4시간은 안되고 한 3시간 반 태광 아 저쪽으로 갔어요 민판입니다 민판 민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야간도 이제 뭐 바람이 안 부니까 초반에는 바람이 좀 불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네요 다행히 모자를 안 쓰니까 머리를 쪼이는게 없어서 괜찮습니다 저는 자 오 기사님 좋은 컨디션 보이고 있는데요 아 굿샷 야 이게 니어다 이게 니어다 야 이거 버디 찬스인데 어? 어? 좀분가요? 아 온이 안됐네요 아 이러면 제가 니어인데요 온이 안됐어요 아우 잘 맞았는데 자 유틸리티 아 이건 뭐 오른쪽 자 일단은 니어입니다 전 니어예요 나이스 니어예요 한 20미터 남긴 니어 야 이거 투포 타기 힘들어요 차라리 한 30미터 지점에서 쇼게임이 더 나 하하하하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니어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거 충전하는게 있는데 잘 쳤어 저 USB도 좀 이렇게 네? 이거 핸드폰 충전하듯이 하면 돼요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? 제거를 저거 맞아요 저도 있어요 귀찮아서 큰일 뿐이야 아 여기 요렇게 조그만 호수가 있네요 조금 위협적이네요 어 거리가 빽대다 있어서 어 어 어 나 5위에 있습니다 아 저 유단히 할거에요 나 5위에 나 5위에 나 5위에 오 저는 뭐 20미터까지는 안되고 한 10미터쯤 되네요 아 좋습니다 저희 앞에 상담사 좋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칩이 어 이거 칩이 좀 했었으니 티빈 칩이 도 괜찮죠 물환개 나무가 물환개 처럼 무랑개가 아니라 지금 눈뽕샷 이 조명 때문에 눈뽕인데 눈뽕 자 저는 지금 남은 거리를 한번 대충 볼까요 경사는 오른쪽이 더 높구요 그러니까 훅성이네요 훅성 훅성인데 12발 정도 되네요 훅성으로 12발 저 최길로이님 위험하니까 아 여기 아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나님은 저 뒤에 수직인 프로님은 저 어두운 데서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거네요 다음에 오기사님 치는거 한번 볼게요 오기사님이 플롭샷랑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가파른 곳이 있는거 조심해서 쳐야 됩니다 저는 살짝 뒤로 빠질게 위험하니까 저는 알아서 잘 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풀옵샷을 자꾸 칠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걸 좀 줄여야 됩니다 저거는 샌드치로 치면 공이 굉장히 많이 떠요 많이 뜨죠 이게 이렇게 안가죠 항상 짧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발 열두발 오르막 열두발 오르막 열두발 오르막 되겠습니다 또 버디를 할 수 있을것인지 또 버디를 할 수 있을것인지 오른쪽이 좀 높죠 네 오른쪽에 살치가 있어요 아 이 문이 너무 많아 가능성이 나도 높고 네? 3개 정도? 네 아 좀 조기 아 아깝네 니어! 니어 했네요 니어 니어 니어는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거 보약입니다 보약 니어는 보약이에요 감사합니다 니어는 먹어줘야죠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아 아깝습니다 저쪽에 지금 우리 세 번째 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명이 너무 세서 역광이다 보니까 나오진 않네요 카트 안에도 있는거 같아요 자 책일로이님 야 이거는 어림없네요 마크 마크 온요 마크 앉아 시간이 없어도 이건 오케이아니죠 어차피 어차피 늦은거 한울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거 좀 세지 않을까요? 아 아깝네요 네 마지막 남코스 5번 홀로 9번 홀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티샷이네요 네 밤중에 치기에는 뭐 그럭저럭 아까처럼 바람이 계속 불었다면 좀 쉬쉬었을텐데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럭저럭 재밌게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샷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이상한 데만 가지 않으면 그렇게 어둡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나 싶네요 아우 똑바로 페이드샷 굿샷 파이페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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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야 쭉도 없어 이게 이거 왜 띄워서 침대 있거든 지금 야 티를 뽑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자 페이디샷 색상을 알게 보니깐 저는 빨간불빛 어? 왜 빨간불빛 셰쿠나 없었어요? 아 빨간불빛을 보고 깜빡깜빡거리고 페이드로 페이드로 요리 페이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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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가네 차랑 똑같은 상황 아 똑바로 가네 아 똑바로 가네 얘들 잘 갔어요? 네 잘 갔습니다 버스 오드티샷 오드티샷 야 저거는 조금 미리 잡았지 되지 않겠느냐 9번 5에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잡아보는거죠 한번 해보고 안될때는 오드도 좋죠 아 9샷 아주 똑바로 가네요 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티샷 최길로이님 자 이게 이런 팁이 있네요 자기가 맨날 화이트에 치다가 친구들이 백티에서 치자 블랙에서 치자 했을때 평소보다 약간 롱티가 좋습니다 안그러면 티꼽기가 되게 힘들어요 최길로이님 블루티에서 잘 치고 있어요 아하 감사합니다 네 잘 갔나요? 오 잘 가고 있어요 야 이 밤이니까 공의 궤적은 그 보기가 훨씬 낫네요 낮엔 잘 안보이는데 공중에 시큼한데 그냥 하얀 공이 쉽지나 가니까 엄청 까깝하잖아요 음 자 그래서 지금 네 아 우드가 좋다 진짜 자 우드가 좋죠 안맞을 땐 우드가 좋은데 단지 뭐가 문제냐면 치다가 겁난단 말이에요 트위에다 놓고 치기가 괜히 탑불칠 것 같고 이러다면서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 우드 쳐도 좋아요 결과가 좋아요 18홀에서 느낌이 온거지 18홀에서 느낌이 온거지 내일 치면 좋지 어? 여기 공이 있나 어? 저거 가져와야 돼 저거 걸어갈게요 걸어간다고 무조건 이제 찜하고 보는거에요 자기꺼랑 제꺼에요 하하하 하하하 공하나 마지막에 시원하게 그냥 어? 이거밖에 안 온거에요? 여기 있네 여기 아 5번 우드 3번 우드를 찾으면 좋았을건데 그러면 뭐 우리는 일단 저기 있구나 저 앞에꺼는 165니까 100 안쪽이네요 네 100 안쪽이니까 저는 그냥 오늘은 배터리가 되는데 까지 마지막까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한 3시간 반 정도는 좀 넉넉하게 찍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하하 하하하 근데 오버우드와 드라이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야 쟤꺼 런이 많이 난건가? 그거 맞아? 자 저 앞에 있네요 볼이 많이 놓았네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서의 거리는 대략 한 100m쯤 되네요 그럼 제가 클럽을 잘못 가져왔네 저 54도 주세요 네 54도 저쪽 저쪽에 지금 수직 인프로님이 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날라오진 않겠죠? 네 줌이 크니까 사람 찾기가 힘드네요 잘 친 거 같아요 잘 친 거 같구요 어 어 어 온 됐어요 나이스온 어 온이 됐어요 여기 딱 이건 딱 100m가 남았으니까 니까 자 오기사님 오기사님은 140m 정도 남았네요 135 정도 아 저쪽으로 갔네요 남의 집 쪽 54도를 들고 오면 제가 칠 수 있습니다 아까 100 이었는데 태국 한번 봐줄래? 몇인가? 그치? 고마워 99 자 5 5 5 5 5 5 5 5 옷만 됐네요 옷만 됐어 자, 그래서 지금 18호를 마쳤습니다 18호를 마쳤고요 지금 태광에 7년만에 와서 프레이를 했는데 밤에 오니까 모자도 안쓰고 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건 없네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 다음 주죠 다음 다음 주에는 어딜 가냐면 다음 다음 주는 저기 그랜루스에 갑니다 그랜로스에 가서 또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찍을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약하다. 많이 약하다. 야 너무 약한 거 아니냐? 어디 패셨는데? 야 이거 너무 막히네요. 야 이거 거의 직신이에요. 여기? 많이 조금 보셔야 될 거예요. 왼쪽이요? 그럼 한 번만. 네. 왼쪽이 약간 높아요? 한 번 갖고. 네. 나이스. 왼쪽이 약간 높죠? 네. 약간 내리만. 푸샷. 아 이거 모르겠네. 오케이 오케이. 괜히 찍었잖아. 어디도 아닌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